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불법 체류자의 인건비 비용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업 현장의 불법 체류자 현황, 비자 종류별 체류 자격, 불법 체류자 고용에 관한 제재, 마지막으로 불법 체류자의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은 업종 기피 환상과 고령화로 인해서 갈수록 인력난과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불체자 고용에 대해서 계속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현장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 이윤이 떨어지고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불법 체류자라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딱 지금의 상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골조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부의 30% 이상이 이미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장, 잡부 비중도 갈수록 외국인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요. 밑에 표를 보시듯이 청년층은 3D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건설업에 신규 진입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내국인 기능공들은 고령화로 인해서 은퇴하고 나면 이제 현장 인력이 대체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 이 부분을 채워야지만이 건설업 현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이 내국인의 직업을 잠식한다는 것 때문에 불법 체류자 고용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사 기간은 이용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를 울며 겨자 먹기로 고용을 해서라도 공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비자 종류별 체류 자격인데요. 건설업 취업 가능 비자는 위표에서 보시듯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가 아닌 합법 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자별 체류 자격을 확인해 가지고 적법한 비자를 확인하고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아야지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매우 어렵고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불법 체류자라도 불법 고용을 해서 현장을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일반 고용 허가제, 특례 고용 허가제 두 가지가 있지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건 다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서 제재를 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요.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적발된 불체자 1인당 150 또는 200만 원에 해당하는 범칙금 그리고 적발된 때로부터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제재합니다. 즉,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적발된 불법 체류자를 추방할 때 출국비용도 역시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청과 사대보험공단은 이런 제재 관점과는 거리가 멀고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법 체류자의 인건비를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대보험공단에서는 불법 체류자도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안 하는지만 관심이 있겠죠. 그러면 불법 체류자의 인건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아래서 보듯이 불체자를 고용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에 해당을 하며 그 법인에 기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가 되었음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서류, 즉 여권 사본, 지급받는 자의 수령증 등이 있다면 법인세법상 있는 경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 고용을 많이 하신 현장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실 때 여권, 사본, 그리고 지급받았다는 수령증 또는 통장의 뱅킹 내역 등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나중에 인건비를 소명하시는데 꼭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불법 체류자 인건비 처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